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배가 나오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여행을 떠난다는 암시로 고난과 시망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배를 구입하는 꿈은 월급이 오르거나 수입이 늘어나고 배에 불이 난 꿈은 사업이나 가정형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에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배에 나오는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꿈 실물, 도난, 화재수가 있으니 거래 및 계약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갈매기가 출항하는 배의 뒤를 따라 날아가는 꿈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 객지 또는 외국으로 가게 된다. 여행, 출장을 간다. 물이 밀려와서 배가 뜨는 꿈 사업의 재건이 이루어질 길몽이다. 물이 얕아서 배가 해변의 모래밭에 적막한 채 움직이지 못하는 꿈 구설과 시비 등 말썽에 휘말리게 된다. 바다 물이 잔잔하고 배가 떠 있는 꿈 온수가 좋아져서 수월을 성취하고 성공을 이룩하게 된다. 바다에서 상어떼가 자신의 배로 몰려오는 것을 보는 꿈 악당들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의 시비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람을 받는 돛담배가 잘 가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배 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꿈 머지않아 심한 충병을 앓거나 사고 또는 불행한 사태에 부딪히게 된다. 배 안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잘 풀려 재물이 솔솔 들어오게 된다. 배 안에 불이 들어와 흥건이 고여 있으면 작업선거가 나타나고 재물을 모으게 된다. 배 안에 돼지를 가득히 씹고 출항하는 꿈 문턱 높은 외국 시장의 국산품을 수출하여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된다. 배 안에 물이 흥건이 고여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배 안에 불이 붙어서 타는 꿈 사업이나 집안 사정 등이 점차 호전되는 길몽이다. 배 안에서 불이 난 꿈 사업이나 가정 형편이 점점 나아진다. 배 안으로 물이 고여 드는 꿈 사업이나 계획, 초망 등이 성추되고 재물과 권리가 풍성해지는 안정을 누리게 된다. 배 위에 들어 놓아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꿈 그 당사자가 재난, 손실, 말성 등 장애를 치르게 된다. 배 위에 있는 선장이 보이는 꿈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된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배가 가라앉는 꿈 여태껏 쌓아놓은 공든 탈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실패가 있다. 배가 강가에 바싹 다가가다 가운데로 가는 꿈 부진한 사업이 본 그대에 올라 차에 우영된다. 배가 거꾸로 뒤집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어떤 일이나 목표, 그는 자신에게 비방, 반발 내지 이탈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배가 뒤집혀서 공중을 나는 꿈 어떤 단체에서 동맹 파업을 일으키거나 시위를 하게 된다. 배가 마당대로 산정에 있는데 그 배에 오르는 꿈 훗날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직장, 사업장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배가 백구동 소리를 내며 항구에 들어오는 꿈 일의 성사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사업성과는 언제 올지 모르며 외국에 갈 일과 관계할 수 있다. 배가 자신을 향해서 오는 꿈 행운이 생기며 고배를 싣고 오면 만사형통의 자손도 번창한다. 하지만 도출단 배가 지나가면 흉몽이다. 배가 전복되거나 물속에 가라앉는 꿈 여태껏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실패가 있다. 배가 파괴되거나 부서져 난파를 당하는 꿈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말썽이나 곤란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겪게 된다. 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장차 크게 재물과 권리가 형통하고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꿈 계획했던 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배가 항구에서 기적을 울리며 떠나는 꿈 사업, 입학, 입대, 출판 등의 일이 시작된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꿈 어떤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게 되거나 책임자가 되어 관리 감독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배를 구입하는 꿈 월급이 오르거나 수입이 늘어날 꿈이다. 배를 못하는 꿈 소망이 좌절되고 자신이 스스로 배를 저어가면 사업,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게 된다. 배를 사는 꿈 당신의 월급이 올라가거나 수입이 증가될 꿈이다. 배를 타고 가다 상어대를 만나는 꿈 어떤 지하조직이나 함정에 빠져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강패를 만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주위가 상승하고 친구분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배를 타고 꽃구경을 하는 꿈 연애와 관련된 출입사항이 생기고 이성관이나 애정 문제의 말썽 또는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배를 타고 다리 밑을 통과하는 꿈 부진했던 인애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와 곤란이 타게 된다. 배의 인분을 가득 싣고 있는 꿈 유통 및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배의 타고 키 또는 선박 운전대를 보거나 붙잡는 꿈 직업, 직장에 관련된 발전 내지 용성을 누리게 된다. 배에서 규리 땅으로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중단, 실패가 따른다. 배에서 내리는 꿈 직장을 떠난다. 배에서 목재 등을 내려 쌓는 것을 보는 꿈 재물 또는 인적 자원을 얻는다. 나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배에서 물로 떨어지는 꿈 불안한 말썽이나 굳은 일에 부딪혀 손실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배에서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꿈 사업상 시비, 호소 등의 일과 관계가 있고 배에서 누우면 기다림이 있거나 병상에 눕게 된다. 배의 선수의 깃발이 꽂히고 자기 혼자만 탄 꿈 가까운 시일 안에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 배 타고 강 건너는 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단, 배에 딴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된다. 배 차공이 돋담배를 타고 노를 젓는 꿈 어려운 생활 속에 근근하게 겨우 삶을 이어간다. 일복이 있다. 불빛을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꿈 점차 경영하는 사업과 신분 및 지위의 반창, 발전과 영화로움이 따르게 된다. 사람을 배에 태우고 나루터를 떠나는 장면을 보는 꿈 사업상의 상담이나 마음먹은 일이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게 된다.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장사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며 그 밖의 일이 중도해 연락이 끊어져 고심하게 된다. 배 안에 탄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이별한다. 상대방의 배를 침몰시키는 꿈 사업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 성사시키고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 상선이나 배 안에서 식구들과 싸움을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한 배를 탄 집안 식구들 간에 감논을 박으로 배가 하늘로 숨는다. 상선이나 배를 적선과 해적에게 납치 당하는 꿈 사업체가 경영 부족과 자금난으로 타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간다. 선박에 관한 꿈 행운의 암시이다. 큰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는 배는 가정생활이 안정되고 따뜻한 애정의 교류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기관, 사업체, 단체, 회사, 가정, 연락기관, 운반수단, 방도, 병력 등을 상징한다. 선장과 같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여행, 줄장, 행운 등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꿈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 취직을 하거나 집회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본다. 수십 척의 선박에 화물을 가득 싣고 있는 꿈 국가의 기관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주고 경영업료와 기술혁신 전략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점유하고 자사의 사업성과를 올리며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몫을 똑똑히 해낸다.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진 것을 본 꿈 자기가 시작한 일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외국의 관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띄우거나 돛이 바람을 받아 펼쳐지는 것을 보는 꿈 재반소망사가 의도하는 대로 순탄이 성취되고 사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안정된다. 순풍이 불어서 돛담배가 순항을 한 꿈 친구나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웠던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된다.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배를 타는 꿈 희생불능의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 아무도 없는 배를 혼자 타고 떠내려간 꿈 어떤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게 된다. 파손되어 헤엄쳐서 다른 배에 구조되는 꿈 타산, 면직, 파혼 등에서 새로운 운세가 도래하여 후전된다.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는 꿈 작은 문제로 인해 하고 있는 일의 기반이 흔들릴 징조이다. 항구에 배가 들어오는 꿈 일의 성사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형제자매와 함께 배에 올라타는 꿈 머지않아 시끄러운 말썽이나 어수선한 일이 발생하여 피해와 곤란을 겪게 된다. 혼자서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를 건너가는 꿈 주위가 상승하고 친구분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환자가 배를 타는 꿈 희생불능의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 고래떼가 몰려와서 배를 뒤엎는 꿈 사업이 위태롭거나 파산하게 된다. 그물로 상어를 잡아 배에 싣는 꿈 태몽으로 공직에 나가 권세를 얻게 될 아들을 출산한다. 기선이 기적을 울리며 항구를 떠난 꿈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된다. 기적 소리를 내며 기선이 항구에 들어온 것을 본 꿈 어떤 미래 성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나루빼나 보트를 타는 꿈 단체나 직장, 회사의 일원으로 사업연락, 목적 달성 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루빼를 탈 수 없는 꿈 소망이 좌절되고 보트를 저어가면 사업, 가정을 잘 이끌어 온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배를 저은 꿈 운수 좋을 길조이다. 닻을 올리는 꿈 머나먼 여행을 시작할 꿈이다. 마당이나 정원에 배가 놓여져 있든지 집 마당에서 배에 올라타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말썽이나 손실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목재 등을 배에서 내려 쌓는 꿈 재물, 경력, 인적 자원을 얻는다. 물새가 배 위를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귀인이 나타나 추진 중인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물새가 배 위에 앉는 꿈 운수가 매우 좋았듯 하지 않던 행제소가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에서 향을 베풀거나 술을 마시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멀리서 손님이 오게 되든지 이사 또는 변동이 있게 된다. 배를 타고 떠나는 꿈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는 꿈이다. 배를 타고 바다 또는 강을 건너가는 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단, 배에 딴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된다. 배를 타고 있으면서 해 또는 달을 바라보는 꿈 직장운이 트이고 좋은 일이 겹치며 귀인의 도움을 얻는 등 부귀, 권성하게 된다. 좋은 일이 겹겹이 찾아온다.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하거나 입항해서 육지에 오르는 꿈 영예어 지위에 안전과 발전이 따르고 입신, 출세의 길이 트인다.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를 타지 못하는 꿈 소망이 좌절되고 자신이 스스로 배를 저어가면 사업,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게 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꿈 지위가 상승하고 친구분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배 안에 생물이나 동물이 들어있는 꿈 잉어나 돼지, 강아지 등을 보면 재수와 이권이 넉넉해지고 개 또는 송살이, 큰 개 등을 보면 일기가 불순해지고 새참 바람이 불게 된다. 배에 구조되는 꿈 어떤 회사의 협조를 받아 희망이 되살아난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꿈을 꾸었을 경우는 사업상의 약간의 손해를 본다. 아버지를 도우면서 배에 타는 꿈 직장이나 신분상의 영예로움 및 진급이 따르게 된다. 애인과 둘이 배 타고 가는 꿈 직장, 사업 등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한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배에 승선하는 꿈 이익과 권리가 늘어나고 소망이 이루어지며 이사나 직업상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삿짐을 배에 실어 나르거나 물을 건너 옮기는 꿈 손저어 말썽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빚어지는 흉몸이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 꿈 하고 있는 일이 흥하고 금전이 늘어날 꿈이다.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운전수에 관한 꿈 지휘자, 책임자, 회사의 사장을 의미한다. 자신이 배와 함께 물에 빠져 거의 바다 밑까지 가라앉으려 할 때 돌연부두에 닿은 꿈 재난 중에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좋은 상서이다. 항구를 보는 것은 장사가 잘 되고 또 당신이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된다. 자신이 선장이 되어 배를 타는 꿈 북이 공명해지고 조직의 장이 되어 피하의 부하를 많이 거느리게 된다. 자신이 탄 배나 차가 다른 것과 충돌하는 꿈 현재 근무하는 직장, 기간, 가정에서 이로운 변화가 온다. 정반대로 교통사고 등의 돌발 사태로 신변의 위험이 오거나 수표에 부도,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게 된다. 큰 애군이 닥친다. 작은 배에서 큰 배로 한 걸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꿈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전지, 승급 등이 있게 된다.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가 위태롭게 보이는 꿈 밀어 닥치는 인사사고로 인하여 조직과 기업체가 휘청거린다. 실패가 있다. 배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